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겨연입니다 자 오늘 이겸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블록수레댓기 박물관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물관 블록수레댓기 같이 하실 멤버들 소개하면서 게임을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봄수리 반갑습니다 야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봄수라고 해 봄수리의 스킨이 너무 바보같은데 제가 바보리 때보리죠 솔직하군 자 안녕하세요 김미야님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김미야님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오늘 재밌게 할거죠 안녕하세요 담미오님 담따라단 담뇨입니다 어허허허허헉하 어허허흐허허헉 허허허헉 허허허헉 20리 som목고 쌔디자 Gente 다음에 leftover 띵이 Integrity 엑 오늘도 도라에몽 재밌게 해주세요 아아! 불러주죠! 화이팅! 화이팅! 자아! 요루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요루루입니다 뭐야? 요루루 아닌데? 요루루가 아니라 요루루 아니잖아! 아 요루루 누나가 왔어 왜? 아 이따가세요! 요루루루루룩! 요루루님 오늘 재밌게 해봐요! 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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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블록트랙끼는 여러분들의 블록이 되고 주어수레가 블록이 된 사람들을 찾아서 다 죽이거나 시간 안에 못찾거나 게임입니다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10분은 너무 짧나? 10분 하죠 10분 그래 아니 10분 왜 넓어가지고 아 15분 그럼 15분 15분 너무 긴 것 같은데 15분 10분 합시다 그러면 10분 해요 12, 12.5분 아 1분 하겠습니다 12, 12.4분 네 안됩니다 자 자 그러면은 한번 순례를 정해볼게요 시 시작 어? 잉여맨입니다 엄마 자 제가 순례인가요? 여러분들 변신할 줄 아시죠? 네 숨으세요 제가 진짜 다이아검으로 잡겠습니다 저 저 60초 될게요 숨으세요 칼 예 이 속 포션 이게 60초 지나면 做요 이동속도 포션 포션 잘 숨어라 나 안 봐준다 어디 숨지? 아 좀 봐줘라 에이 봐줄꺼야 안 봐줄꺼야 봐주라 좀 안 봐줄꺼야 너무하네 진짜 봐주라 진짜 치사해 안 봐줄꺼야 봐주라 나 근데 이속 버프 좀 주면 안될까? 알겠어요 봐주라 근데 김리아 그거 뭐야 이거 토끼 뒤에 있다 말해주잖아 감사합니다 말하면 어떡해 말하면 어떡해 나 거기 숨을라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저 시작합니다 이거 블럭으로만 하죠 블럭으로만 네 블럭으로만 단블럭은 가능한가요? 단블럭 안돼요 여러분들 유리도 안돼요 유리가 너무 많아서 네 어 저기 양털 누가 뛰어다니는데 누구지? 단묘 단묘다 단묘 그거 거기 뒤에 있다 그래 거기 어디있지 거기있다 거기 단묘 없다 어 어디있나 거기있다 거기 단묘 없다 방금 아팠겠는걸? 아니야 단묘 하나 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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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묘 탈락 너 어딨어 야해줘 아니 벌써 죽으시네 어 나 다시 살아났어 날라다닐께요 단묘 잡았고 아 지나갔나? 아 지나갔나? 아허헤헤 네네네네네 누가봐도 연기 아 연기냈네 네 안 지나갔으면서 오오오오오 야 영혼은 담아야되지 않겠냐 요로야 영혼정돈 담아야되지 않겠냐 영혼정돈 담아야되지 않겠냐 진짜 요로로 연기 못한다 방금 저게 놀란거야? 오페라지? 어 진짜 잘 숨었네 우리 진지하게 해도 꽉 게임이야 우리 어 여기 위에있나? 진짜 못찾네 우리 절대 못찾아 우리 절대 못찾아 근데 애들 진짜 잘 숨었어 잘 숨었어 잘 숨었어 우린 절대 못찾아 이거 이게 유리안에 있는거 아니야? 알고보니까? 뭐라는거야 이게 할수없어 어 방금 인형을 주문에 내가 큰일 지나갔다 아이 거짓말치지마 아 저거야 무섭다 지금 무섭다 아 뭐야 누구야 누구야 영혼을 탈락 하하하하하 요루루 꼬우시다 어? 놀리더니 요루루하고 담미호 탈락이지? 이제 마크 잘하는 사람들만 남았어 자 이제 김리아랑 진흙대랑 봉수 아 이거 참 힘들겠는데 힌트를 주자면 나랑 김리아님이랑 같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 넘어가야겠다 여기 분명 이 안에 있다 오오오오오오오 분명 이 안에 있다 여섯들은 멀리가지 못했다 탈냈냈냈냓 햇뿌랄 SDK 자자 의견 없다는 건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올라가서 숨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저희 근데 횃불로 변신은 안되지 않나요? 저희요? 님들이요? 근데 횃불 안돼요 블럭만 지를 때 김니야 빨리 수정해라 수정해라 니네 횃불이었지 빨리 수정해라 블럭만 된다고 블럭만 어쩐지 못찾겠어 아 여러분들 어 정말 저동안에 힌트 없습니까? 저는 양털입니다 힌트 5개나 했잖아요 잠깐만 뭐야 어? 뭔가 움직인 것 같았는데?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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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얽 탈탈탈탈탈탈탈 애들이 근데 올라가라고 그랬을거같애 이런데 막 이런데 올라갔다고 분명 이렇게 어 맞아맞아맞아 위에 올라갔어 아 이거 거짓말 치고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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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 죽었잖아 아 맞다 나 죽었지? 술래의 능력이 상승합니다. 가짜를 쳤을 때 페널티가 사라집니다. 아 이거 뭐야 금방 끝날텐데 이거 뜨면? 그런가? 음.. 시간이 10분으로 돼있나? 설정이. 그런가? 허허.. 허허..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많아서 힘든걸? 근데 술래가 힌트를 안쓰는데? 바보인가? 힌트.. 아 힌트가.. 힌트하이듬 있군요! 아 몰랐네. 아 뭐래요? 아 힌트하이듬 있었네 왜 여러분들 몰랐습니다. 저도 갑니다. 어 찾았다! 저기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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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. 여기 여기. 이 안에 있어. 이 안에 있어. 범인은 이 안에 있어. 범인은 이 안에 있어? 힌트하이듬 썼더니 보였어. 범인은 이 안에 있어. 저기! 양띵! 야 빨리 내 대구인 기다려라! 아! 술래야 이거 뭐야? 누구야? 저 술래요 술래. 저 도망치는거? 날라다니길래? 아! 어? 날라다니는거 술래. 너무 달라! 시간이! 아! 시간을 잘못 설정했네! 자 연습판은 이걸로 끝내구요. 연습판이라고 칩시다! 예 연습판이라고 칩시다!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겁니다! 시간 설정을 하죠? 시간 설정을 좀 길게. 몇초로 할까요? 그냥 제일 길게 해놓은다면 알아서 끝내면 되잖아 우리가. 아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좋네요. 네. 딱 10분으로 해도 될거같아요. 힌트 아이템이 있어가지고. 아! 이거 그러네. 어 그러네. 아 힌트 아이템 빨리 썼으면 빨리 잡았을텐데. 그걸 안쓰더라구요. 네 한번 더 할게요. 네! 시작! 아! 나 이제 두는거다. 어! 리아다. 어! 리아다. 야! 리아한테 속도좀 줘. 귀찮겠지만 부탁하겠습니다. 그거로가. 그리고 아까 속도 받으신 분은 드세요. 그리고 힌트 아이템이 있으니까 잘 쓰셔야 됩니다. 쉬운데. 이거 나 이거 나 진짜 아까. 찾으면서 개꿀자리 알았어. 어디 어디. 아예 못찾는데로 내가 찾아버렸어. 진짜? 내 이름은 명상점 고난. 어딘데? 아 근데 김리아라서. 리아형 잘 할거같은데. 아 리아형 눈깎고있어. 뒤돌아와있어. 어. 아 그렇게 해야돼? 죽겠다. 이펙트를. 까맣다. 어디 또 끄고있어. 야야. 봄수야 너 어디야? 나랑 같이 숨을래. 나 진짜 좋은데 알았어. 여기는. 빼박이야 빼박. 여러분들 쉬프트 눌러야지. 블럭인척을 할수있어요. 아 거기가 좋아. 언제템 나와? 이쪽으로와 이쪽으로와. 야야야야. 여러분들 이제 시작됐어요. 시작. 아 이게 블럭이. 네. 떠는구나. 뭐가요? 야 숟가락 위에 한 명 빨리 내려와라. 죽기싫으면. 이거면 도망쳐. 이거면 도망쳐. 잡으러 간다 했다. 올라와라 올라와라 올라와라. 올라와라. 이거면 도망치라고. 잘못했어요. 진짜 잘못했습니다. 아. 아. 기미한걸. 정말 잘못했어요. 이뻔한걸? 아 잠깐만. 진짜 잘못했어요. 정말 잘못했습니다. 한번만 봐주시면 제가 정말.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일로와. 당장 일로와. 더 열심히 살면 안되지. 일로와나? 일로와나? 일로와. 야야. 다이아몬드로 변해. 알았어요. 펜션이었습니다. 아악악악악악악. 이 극악무두한 녀석. 아악악악. 아 죽었네. 아 벌써 죽었어. 아 이게. 떠네 블럭이. 약간. 이게 약간 벌벌. 무서워서 벌벌 떨어. 어. 약간 그런게 되더라고. 어? 안녕? 아하하하하하.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일로와. 일로와. 가만히있어. 따라와. 안 따라와? 죽여버린다? 빨리 일로와. 그렇게 잔인하게. 아 그래. 따라와. 꼬마 아이를. 따라와. 따라와. 저렇게 잔인하게 하다니. 돌로 변해. 어? 돌로 변해. 돌로 변하래. 따라와. 따라오래. 따라오래. 또 따라오래. 군대 가는 사람이. 18세 요고생을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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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잔인하게. 뭐야. 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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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사스러워라. 뭐해. 아. 빨리 유리로 변해. 아. 다 비치는걸. 야. 다 비친데. 야. 이건 변태 아니야. 야. 야. 다 비친다니. 야. 야. 요고생한테 무슨. 야. 다이아몬드 점입니다. 여러분들. 놀라지 마세요. 완전. 다 비친걸. 자. 김여님은. 과연. 아. 이거 너무 쉬운데. 근데. 에이. 그래도 좀 해보세요. 쉽다구요. 어려울걸요. 몇 명 남았어? 지금. 어. 저 한 명 죽었습니다. 저 한 명. 오. 나는 김. 나는 김. 김 리아가 힌트를 났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. 그 녀석을 넉넉하기 위해서지. 김 리아님 위험한 상태인데. 지금 반 이상 갔지 않나요. 지금 7분 남았습니다. 요거를 잡는게 낫지 않았을까. 지금 없을 때가 아닌데. 김 리아쿤. 자. 김 리아쿤. 못 봤다. 나 봤나? 못 봤겠지? 나 못 봤다. 못 봤다. 이렇게 멀리 갔다고? 아예 안보이는데? 힌트 아이템은. 힌트 아이템은. 힌트 아이템은. 몇 개 남았죠? 그걸 알려주면 전략이. 비껴나가는거 아닌가. 두 개 남았어. 응. 두 개 남았어. 두 개 남았어. 두 번 썼어. 어. 아니야. 세 번 쓰지 않았어? 그런가? 응. 야. 야. 근데 맵 밖에 나가는거 없어. 아. 그런 데 가진 않아. 그런 데 안 가지. 어. 그런 데 가진 않아. 애들이 되게 잘 숨었네. 그래요. 음. 깜짝아. 나 여기 있어. 어디. 나 여기 있어. 어디. 나 여기 있어. 아. 아 이따아 이따. 볼게. 알아서 볼게. 이따아 이따. 알아서 볼게. 자. 음. 오군. 무서운 녀석. 저런 데까지 올라갔더니. 올라갔다고? 저건 반칙패 해야겠다. 저건 너무 완벽하다. 왜 반칙패야. 저건 너무 완벽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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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두 개지. 아까. 부셨습니다. 멍청은 김리안이셔서. 음. 역시. 그 bj의 그 멤버야. 김사시야. 오오오오오오오오. 당당히 어렵도다. 자. 인간의 심리로써. 가까운 데서 숨진 않았을걸. 야 김리안 야 진짜. 진짜 사시다 사시. 야 저거는 좀 심각했다 방금 야 저거 진짜 이거 거짓말 수준인데 거의 난 도망치지 않겠어 어? 거의 지육대표준인데? 야 이거는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난 도망치지 않아 얼굴이 회색 비친 녀석이 2명으로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네 이후배님 탈락 까피단 말이야 아 김대장님 진짜 뭐하시는거에요 너무 돼요 아 김대장님 이거 좀 심각한대요 이거 내일은 명탐정 거난이에요 명탐정이란 똥탐정이 아니에요? 한번 써야겠다 코난이든 골룸범반장이든 없어 주변에 안떠 나 저기 콧불소 근처에서 힌트 봤어 콧불소 근처 콧불소 근처에 콧불소 근처에 콧불소 근처에서 콧불소 근처에서 힌트 봤어 쥐들 짤 것 같아 아마 4분 남았습니다 그거 요루루 같은데요? 아냐아냐 여루루야? 아냐아냐 자 과연 김여구는 벽은 나뿐찾고 간거야? 오오오 애들 안보여 힌트를 쓰고 너 보이질 않는구만 그렇던 말은 어디 등 뒤에 숨었단 얘기고 아아 자 지금 누구누구만 왔죠? 일만 쳐주세요 진흙대 단미호 봄수 3분 남았습니다 아 너무 못하잖아 술래가 아 너무 못하네 못하시네 너무 넓어 너무 넓어 힌트 쓰면 다 보이는데 아 마지막 써야겠다 어디야 야 진짜 이거 아 여긴데 아 좀 움직여줘야겠다 이상하다 뭐야 이거 왜 안 때려줘 아까부터 이걸 지나쳤다니까 니가 색깔만 색깔 다른데 기다려줘 단미호 탈락 2명 나왔는데 그것만 칠흑달 수박 야 여러분들 3분 남았는데 크 Á 크ㄱ 꼬아? 지략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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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 Left 꼬미야 너도 알려줘 어디갔지? 자 2분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숨었는데 꼬미야 알려줘 나도 알려준다 알려줘 다음판 알려줘 여기다 김범수 자표 X-966 X-9 정확하게? 자 2분 남았습니다 아니 근데 죽은 사람이 알려주는게 어딨어 야 이거야 빨리가 두 사람이 알려주는게 어딨냐구 여기있다 어딨어 야 도망가다 도망간다 여기 위에 있던 말이야? 아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알려주는게 어딨어 자 2분 남았습니다 야 조금은 피해는 알려줬어 솔직히 조금은 아 근데 아 못해 리아형 많이 죽었네 자 힌트 드릴게요 뼈입니다 뼈 저도 뼈인건 알죠 여기까지만 날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했나? 아 그럼요 저기 저기는 뭐 거의 이거는 거의 이거는 어떻게 올라갔대? 어떻게 올라갔대 여길? 이게 올라가지나? 아 나무를 탔나? 어 덩쿨 덩쿨 잘 덩쿨 잘 타고 오면 되요 아 여기 어? 여기 어 어 누가 누군지 모르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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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래 승리 떨어지면 안됐는데 아 떨어지면 안됐는데 아 떨어지면 안됐는데 자 아휴 아쉽네 네 오늘 막판 하겠습니다 괜찮죠? 술래 내가 술래잖아 술래 지금 때 술래야? 오케이 숨자 숨자 고고고고고고 10초 셀께 10 9 8 7 9 4 1 0 땡 아 너무 빠르잖아요 아 거기서 어디서요 자 10 9 아 어디 숨지 8 지옥 5 3 1 0 땡 아잇 하하 양시적으로 양시적으로 진짜 아니다 그런건 오케이 5 4 3 2 아 진짜 어디 숨지 1 땡 오케이 일단 못하는 사람 두 명부터 잡고 가야겠어 일단 아이템 있나요? 없죠?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일찍 돌아와서 일찍 돌아와서 받아줄게 찾아낼거다 나 이번에 진짜 오래 살고싶다 뭐지? 이 근처인데? 일단 이 근처인데? 내가 봤어 여기서 도망갔어 에이 아닌거 같은데? 에이 에이 아닌거 같은데? 단미호 탈락 어 너무 내가 빡기부려 버렸나? 에이 아니요 9인이나 남았는데 뭐 그러네 천천히 해야겠다 봐줘야겠다 못하니까 이분들 맞자 맞자 봐줘 여기는 어? 내가 김란이한테 질주한게 있어 힌트 아이템은 너 퐁 못써야돼 그리고 저기 누가 움직였어 힌트 아이템을 쓸 필요도 없구만 누가 움직였다는거죠? 누군진 모르겠지만 누군가 움직였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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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안 멈추기 죽인다 멈춰 어 진짜 안 멈춰 내가 더 빠른게 몰라 어디갔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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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출게요 따라와 따라갈게요 따라와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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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꿔! 알았어 안 바꿔 안 바꿔 어 A4 누르고 가고 있어 지금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일로와 일로와 네네네 제가 어떻게 알았죠? 여기 거북이 똥으로 변해 있어 거북이 똥으로요? 네 아 너무하시네 가만히 있어 여기 올라가 있어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 아니 거북이 똥으로 변해 거의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죽인다 움직이면 잡는다 네 어디갔어? 내가 찾을거야 찾을거야 어디갔어 저 한 명 봤어 저 한 명 봤어 움직이면 내가 봤어 이 근처야 저 무서운 녀석 움직이지 말랬는데 움직이지 말랬는데 뭐 몇 초 만에 움직여 야 10초는 있을 줄 알았건만 무서운 녀석 무서운 녀석 무서운 녀석 공중에서 보면 다 보이기 마련이지 보자 다들 정말 가만히 있구만 한 명 갈색블럭이다 한 명 갈색블럭 날아다니는 사람 아니여? 나 나 나 정말 나는 집중할거야 아니네 보자 근데 진짜 내가 어디갔는지 모르겠는데 한 명은 회색 양털이다 저 아래에 있었네 어차피 뭔가 이상하더라 저기 여기 근처 한 명 있어 나 아니야 근처 한 명 있고 누구지 궁금한걸 어느 녀석인지 말이야 나였는데 도망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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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몇 분 남았지 바로 바로 나 저론 잘고 지금 6분 남았습니다 지금 6분 남았습니다 6분 네 시간이 좀 촉박하고 힌트 힌트 아직 3개가 남았어 힌트가 힌트가 진짜 너무 위험하다 이거 하나 쓰고 한 명씩 죽이면 다 죽이는거야 힌트 아 뭐야 나 꼈어 오 나 날아다닌니디 아 플레이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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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바로 우린 하나야 우린 하나야 우린 하나야 우린 하나 힌트 힌트 뭐야 뭐야 5분 남았습니다 왜왜 술래가 소리를 지르지 술래가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 보는걸 내가 내가 뭔 짓을 했나 지금 누구 남았어 나야 나 나 봉수 김리아 어 리아 형 어딨지 리아 형 이 근처인데 이 근처 한 명 있는데 아 이 근처에 한 명 봉수님 제가 좋은 들 알고 있습니다 가죠 갑시다 갑시다 재미를 위해서 갑시다 재미를 위해서 갑시다 재미여행단 재미를 찾아서 떠나자 재미를 찾아서 떠난다 야 저기 앞에 보여요 저거 아니다 가지마 움직이지마 가만있어 가만있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가만있어 난 내 녀석들이 어딨는지 다 알고 있어 어 맞아 맞아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안 돼 여기야 여기야 맞아 맞아 여기야 진입대가 우리 콕까지 와서 칼을 깨져두고 있어 아 역시 역시 이 여행 코가 빛났어 코가 어 뭐야 뭐가 움직였어 뭐가 움직였어 뭐가 움직였어 코가 베이고 말았어 여기서 뭐가 움직인걸 나 봤어 쟤는 저기서 뭐하냐 쟤는 진짜 바보다 진짜 못한다 와 와 야 야 내가 여기 있는걸 연기띠가 팍팍 나더라고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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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w 야 나 야 야 가 야 뭔가 서 김희야 한 명 남았는데, 김희야 TP 하지 마세요. 딜키니가 김희야 어디 있는지 알아 이제 뼈에 있어, TP 하셔도 됩니다. 아 그래요? 뼈에 있어, 뼈 있는 거 내가 알아.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. 야아... TP 하셔도 됩니다. 야, 어떻게 나왔어, 여기! 어떻게 올라갔어, 저기를? 어떻게 올라갔어, 저기를? 마일 구간이다, 마일 구간. 마일 구간. 어딨는지 아는디. 올라가기 힘들어. 어딨는지 아는데 못 올라가. 그러니까, 하여튼 여기 왔단 말이여. 어딨는지 아는 거여? 여기를? 어, 이거 어떻게, 어디... 이거 지금 티라노사우루스 머리 꼭대기가 있어. 우와, 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어. 어떻게, 어떻게 한 거여? 야, 저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야? 야, 어떻게 올라갔어? 우와, 저기 때 올라가야 돼! 아, 게임 모드 아니여, 저거? 야, 진짜 어떻게 올라갔지? 우와, 우와... 머리 꼭대기까지, 김 리아군이. 야, 정말 대단하다. 깐트롤이 미쳐버렸는데? 깐트롤. 저기 봐라, 컨트롤이 아닌 건가? 우와, 좀 더, 우와. 리아형. 속여놨어, 속여놨어, 리아형. 아, 잘했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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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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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야, 지구 혼자는 말이 없는 거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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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리아, 지구본을 변신했어, 지구본으로. 지구본을 변신했어, 우와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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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lked in the way. 진이집인가, 태 celebrate. 야, 김 리아, 지구본이야. 델 gem curtain lavoro 김 리아이 비행 포켓몬인가 봐, 날아다녀고. 노췄다, 야. 어, 아, 야, 그럼... 뭐지? 남준이 형 나와 내기를 하자. 야, 근데 쟤 힌트 다 썼나 본데? 아니야. 다 썼지만. 나 이거 나가면 안 되지? 어, 이거 근처인데 분명히. 아까 내가 여기 왔었는데. 나는 맛있는 녀석이야. 맛있는 녀석? 거북이 똥인가? 거북이 똥. 맛있는 녀석인데, 거북이 똥. 야, 맛있는데 왜 거북이 똥이야. 아, 그래, 똥이야. 멜론? 호박? 호박? 자. 야, 40초 남았어, 40초, 40초. 김민아, 남자라면 나와라. 나왔는데? 나왔다고? 야, 공기 좋다. 나 산책하는데? 야, 무서운 녀석. 산책을 즐기고 있어. 여기 뼈 있어. 어, 이거 뭘까, 이거? 이거 뭐지, 이거 뼈? 무슨 사우루스였는데? 뭔가 잘 만들었네. 이거, 어. 트리캡, 트리캡토사우루스. 트리캡토사우루스. 오, 트리캡토사우루스. 오, 트리캡토사우루스. 어, 트리캡토사우루스. 어, 트리캡토사우루스. 왜요, 왜요? 이리 와보세요. 밥 한 끼하죠? 아, 아, 이럴수가. 김민아가 여유롭게 카페에서, 차를 즐기고 있어. 나, 나는 조각해인. 으아, 김민아! 나는 조각해인. 김민아! 김민아! 어머, 이거 아니야? 아, 이거 안 놓쳤어. 야, 이거 깜빡 속았는데, 이거? 아, 깜빡 속았잖아. 자. 김민아, 이거. 어디야? 정말 무서운 녀석이군. 자, 여러분들, 시간이 끝났습니다. 어디, 어디? 여기 있었어요, 김민아님은. 카페에. 위룰? 위룰? 아하. 자. 위룰? 네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박물관에서 게임 한 블록슴마 껍질. 여기서 끝낼게요, 여러분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executives 감사하고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~~ 싫으 εδώ Allan 감사합니다.